산지직발송 충북 제천 단풍콩잎 구매문회 010-891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발송 충북 제천 쥐누니콩 및 단풍콩잎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 위례해주셨습니다. 충북 제천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쥐누니콩은 쥐눈처럼 작지만 영양이 풍부합니다. 뼈 튼튼 피부 탱탱 쥐누니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섭취 방법 밥에 넣어 먹거나 떡에 고명재료로 이용됩니다. 다이어트 콩은 식이섬유소가 많아 포만감을 주며 비만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효능 성인병 예방 어린이 성장 촉진 판매가격 약콩 쥐눈니콩 1kg 12,000원 택배 4,000원 별도 한말 8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단풍콩립 50장 한묶음 4,000원 택배 4,000원 별도 산지직발송 충북 제천 쥐누니콩 및 단풍콩립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8919-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쥐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